속보입니다. 1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사망자는 자택에서 몇 달간 외출 없이도 자가 격리 중이었다고 하는데요. 컴퓨터 앞에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20대 남성이 숨진 소식입니다. 자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. 오랜만에 하는 코트를 웃겨라. 보이스리플 갤러리에서 진행합니다. 오늘은 문상 3만원을 10장 사가지고 30만원어치 여러분들에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웃겼을 때만 가능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트를 웃겨라. 코코 깎아. 터틀맨님 절대 웃지 마라. 진짜 웃기실 건가봐요. 볼게요. 모든 전문가 끝났어. 웃길 잘 어울리고 났어. 밖에 긍정맞아도 있던 이유는. 예수님이 옷이 작아서 하는 말은? 십자가. 아니 씨. 지금 만드기 시리즈도 아니고 무슨. 와 영화 같나요? 그걸 재밌들 하려고 하는 거야? 빨롬아? 안 웃겨. 자 다음. 터틀맨. 누가 한번 해가지고 재밌게 하면은 또 따라해. 나 진짜 이런 클론새끼들 진짜 싫어. 아니 바로 위에 터틀맨 해가지고 재미줘가지고 얘가 만원 받아갔는데 이걸 왜 해? 왜 딸 이거 따라하면 또 웃길 것 같아? 이런 새끼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시발놈들이 또 대만 카스테라 차리고 이런 새끼들이 또 치킨집 차리고 이런 새끼들이 사업하면 말아먹어요. 비영신새끼. 이런 새끼들이 이제 또 명랑핫도구 차리는 거야. 개놈의 새끼. 잘 어울리고 났어. 나들을 좀 하느라. 심지어 어설퍼. 아 이게 야무진데. 이 정도 야무지게 해가지고 만원 받아가는데. 아니 무슨 생각이지? 하 정말 노답이다. 이 새끼들. 자 코지녀 진실로 답해주세요. 형. 형 일어나서 밑에 보면 꼬추 안 보이죠? 보이는데? 아니 꼬추는 안 보여. 근데 롯데타워가 보여. 아니 꼬추는 안 보여. 자고 일어나서 딱 일어나서 보잖아? 꼬추는 안 보이는데 롯데타워가 있어. 심지어 여기 인천 청란대. 상상이 나가냐? 이 개놈의 새끼야? 확 새끼가 어디. 꼬쿠 깎아? 여치. 여치 울음소리. 여자가 밥 먹으면 세 글자로 질식사 아니 이런 개새끼를 봤나 이런 도라이 새끼가 지금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놈의 새끼가 이런 도태한 남새끼 다음이 점천수 거사치룬후인데 아 뭔가 점천수에 대한 사전정보를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수바람이 흐름이야 최용철 채널에 나오는 그 점천수 볼게요 잠깐만 뭔가 난 점천수라는 이름이 존나 웃겨 점천수랑 이재석이라는 이름이 김재석 이재석이 아니라 김재석 자 가겠습니다 점천수 거사치룬후 흐름이야 봉지 ASMR 봉지 제발 이게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되려 이상한 놈이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터라 터라 터라마님 터라 터라 아이 씨바 정말 씨 Matter 还 씨바 정말 39122 개X끼 너 39122 내가 한 번 또 틀잖아? 사람이 아니야 자 진행합니다 자 꿀기도 평상시 시청자에 대한 코트 생각 여러분들은 개X끼들이다 개X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이 주면 주인 대로 먹고 주인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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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아니지 제가 여러분들 개X끼를 생각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여러분들 아끼고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알죠?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딱 이 짤 하나로 묘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여운 돼지와 귀여운 강아지 진짜 이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 사랑해요 이거는 명백하게 진짜 비방용 나오는 거 아니야? 아까 봉지 ASMR 했을 때 내가 좀 김칫국 마셨는데 개봉지는 사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? 후방주의라고 해놨는데 진짜 강아지 소리를 첨가했네요 비응신새끼 헐렁봉지 ASMR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처음에는 봉지 ASMR 두 번째는 개봉지 ASMR 다음은 헐렁봉지 ASMR 헐렁헐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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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는 끝났어 82년생 윤태훈 3912 너 아까 트름충이잖아 이 개봉지야 내가 네 IP 다 기억하고 있지 이거 틀면 바로 트름 나올 거 알고 있어 어디서 개봉지 여기서 연막작전을 펼쳐 이 쓰레기 새끼야 바로 틀어볼까? 아 씨발 이번엔 방구 꼈네 아 진짜 싫다 왜 알면서 당하지 나는 내가 한 번 또 틀잖아 사람이 아니야 지드래곤님 아직도 꿀이지 않아 Yes I'm a pretty boy 떵깨떵 ASMR 안녕하세요 떵깨요 이 지랄 해봐 안녕하세요 떵깨요 오늘 국방은 곧 롯데타워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갈게요 코트 강호 낑낑님 잠깐만 제목이 코트 사정할 때 제목을 안 읽었네 뭐야 이게 개새끼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어디서 따온 거야 내가 저런 소리 됐어? 자 코로나 삼행시님 코로나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코 뭔 띄우세요 돼지새끼야 코 코트에 잊을 수 없는 과거는 로 로직 단 하나 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자 북극 남극 베놈 이거 하겠죠? 뭐야 코행시 코트로 2행시 코트로 2행시 코트로 2행시 갈게요 운 띄워주세요 코 띄우라고 띄우냐? 병신아? 이런 씨끼를 봤나 야 이 씨빠! 전기 변산채 발견 전기 부구 소식 속보뜸 속보입니다 1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망자는 자택에서 몇 달간 외출 없이도 자가 격리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앞에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20대 남성이 숨진 소식입니다 머리엔 헤드세지 비스듬이 걸쳐진 채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토크온이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밑 책상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의 드립노트 음... 이거... 이거... 웃겼어 이거는 좀 준비한 것도 있었고 이거 또 유튜브 시청자들도 전기 무한사랑이 하기 때문에 썸네일 강 나왔다 전기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코트로 껴라 이렇게 하면 조회에서 좀 야무지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좋았어 오케이 자 이걸로 가자 자 진행시켜 코코까까 자 코트 2024년 힙합 앨범 오 좋은데? 시청자들은 게 돼지 나는 그냥 썸나 돼지 내일 아침 일어나보지 아랫도림도 새타워지 하체에는 인격이 없지 시청자들은 게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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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루룩 팍팍 자 이유가 뭘까요? 목소리만 들어도 젖는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? 젖는 이유는 제 목소리 때문인가요? 아니면 목소리 위에 얹혀진 당신의 상상 때문인가요? 뭐가 됐든 당신이 야해지기만 한다면 난 좋은데 으으으으으!! 와 이거 완전 스픈라디오에 이런 새끼들 있거든요 무슨 면상, 게살버거 같이 생긴 새끼들이 목소리만 깔아가지고 버터 막 hart 쨋 병장 샵 뭐야 오빠 끝났어?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 다음 알났는 장면을 목격한 코트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느낌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다시 한번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살면서 평생을 갚아나가야 할 저의 어떤 그림자 같은 안좋았던 허물이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탱탱볼 차는 소리 아이씨 털어만 하는데 목에서 국물 올라오네 김치국물 더러워 죽겠다 진짜 아이씨 다음 청정 자연의 소리 아이씨 아이씨 야 이 개XX다 진짜 그만 아이씨 그만하라고 이 개XX들아 네이처스 사운드네요 정말 자연 그 자체 아이씨 아이씨 소름이 형 따라해볼게요 방하고 챙겨 넌 대단한 일을 해낼 건 안다 재밌어요 이게? 아이씨 진로도 해볼게요 저글링 해볼게요 아이씨 아이씨 재밌어요? 보보로도 해볼게요 음 음 음 재밌어요? 아니야 재밌어요? 아니야 치즈템크 해볼게요 Let it on, right out 예스아 에스세피 에스세이비 에스세이비인다 고스아 재밌어요? 에? 재밌어요? 아니 이건 상대방 능욕할 때 그냥 저게 비꼰 거였는데 개XX가 이걸 왜 틀어 나가 뒤지십시오 아 그러게 나가 뒤져야겠다 이거 진짜 좀 에바였다 SCB인드까우스 아 씨발 토 나와 자 다음 코암리슨 라이프가 고기 구울 때 코트가 내는 소리 뭔가 웃길 것 같아 너무 뻔한 클리셰 이제 좀 지겨워 자 코트 2행시 39114 코트로 2행시 한번 해볼게요 코 운 좀 띄워주세요 코 코트는 트 돼지 새끼다 어 어 왜 대한민국 최고의 엔딩 음악 MC 윽시 음 뭐예요? 음 뭐예요? 음 뭐예요? 음 뭐예요? 음 뭐예요? 꺼져 자 롤충 블리츠 시스템 가동 주민비빠비바비바비바바 금속은 살점 업하드락 우와 시X 어 뭐야 어떻게 안 거야? 존나 신기하다 입술손가락으로 시스템 가동 주민비빠비바비바비바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재미없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트를 웃겨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총상금 얼마 나왔니? 개아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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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꿀